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전기를 마쳤고 환매특약 등기는 13회 때인가 언제 한번 나오고 나서 작년에 한번 그냥 환매특약 할 때 필요적 계상이 뭔가 그런게 나왔는데 이게 뭐 단일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차차 다음에 하기로 하고 민법에서 이제 뭐에요 그 환매권 이런건 이제 공부한 다음에 신탁 등기는 좀 어렵고 이것도 작년에 나왔는데 이제는 이전 등기 맞추니까 여기 여러분 거기 253페이지 그 지상권 지우권 전세권 나오는데 그 지상권 지우권 전세권은 민법을 좀 배우신 다음에 민법을 좀 많이 들으시고 기본적인 대략적인 저기를 민법에서 좀 아신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일단 자 골자는 그거에요 지상권이 뭔지 지우권이 뭔지 전세권이 뭔지 그거 다 배우시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할 때 방금 얘기한 대로 자 이렇게 뭐가 나오면 용인물권 있죠 용인물권 이렇게 지상권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에요 지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 그럼 지상권은 남이 땅 남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리라는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남이 내 땅이 아니죠 남의 땅 땅 짓자 남의 땅 위에 뭘 갖는 거에요 권리를 갖는 거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문제는 그거에요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는데 우리는 객관식을 공부하잖아요 이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화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뭐에요 그 이용하는 권리 이런 식으로 거기 의의에 나오는 거 있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이제 의의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그대로 외울 건 없어요 왜 이건 주관식 공부할 때나 옛날 같으면 사법고시 여러분 노스쿨 갈 때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 객관식은 찍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하 지상권 지상 남이 땅 위에 남이 땅 위에 권리를 갖는데 왜 갖느냐는 얘기에요 건물 네모남 수목 나무 수목 있죠 그 다음에 공작물 수목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뭐하기 위해서 소화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한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어디서 배우는 거에요 지금 이런 걸 민법에서 배우는 거에요 지효권이라고 하는 것은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 요역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승역지가 있어요 요역지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뭐에요 물을 끌어들기 위해서 남의 토지를 내가 내 땅 농사질라고 물을 좀 끌어들일 테니까 니 땅을 좀 이용하자 그러니까 의리라는 사람이 승낙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승낙하는 거에요 그래서 승역지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요구하니까 그래서 요역지에요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수나 간망이나 통양을 위해서 자 일정한 목적에서 타인 토지를 내 토지 편익에 이용한다 이런 걸 다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에요 이게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상권등기 할 때 지역권 전세권등기 할 때 반드시 어디에 그 작년에 이제 환매등기까지 답이었는데 그 필요적 계산이 있죠 그런 건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는 거에요 그래서 이 지상권 지역권 뭐라고 이거 전세권등기 할 때 반드시 신청서에 등기를 할 때는 등기 신청서 작성한다 그랬죠 이 신청서에 이 필요적으로 반드시 쓸 내용이 뭐냐 하는 게 필요적 이 필요적 사항이 뭐냐 하는 게 필요적 사항이 그래서 항상 뭐에요 남의 땅을 무슨 목적으로 이용하느냐 이 목적과 이 범위는 꼭 써야 되요 목적과 범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1번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수입권자에요 자 어디에다가 을구에다 1번 무슨 등기 1번 뭐에요 지상권등기 하게 되면 뭘 써야 되요 이거 목적과 뭐에요 목적과 이 범위를 안쓰면 이 목적과 범위를 안쓰면 등기를 아예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꼭 뭘 써야 된다 목적과 범위를 꼭 써야 된다 목적은 예컨대 건물을 소유한 목적이냐 나무냐 공작물이냐 이게 범위는 만약에 뭐에요 이 표제부에 면적의 500이면 500을 다 쓰면 뭐라고 쓰고 전부라고 쓰고 만약에 뭐에요 그 땅의 일부를 쓰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남쪽 남쪽 250 제곱미터를 쓴다 이렇게 적어요 그럼 우리가 등기부상에 딱 봤을 때 범위가 나오고 남쪽 250이면 아 이건 부동산 뭐에요 분할하지 않고 일부를 쓰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항상 이 지상권등기 할 때는 자 뭐라고 뭘 써야 된다고 목적과 범위를 꼭 써야 된다 물론 임의적 사항은 자 무슨 사항이 있어요 임의적 사항은 뭐에요 임의적 사항은 뭐가 있을 때마다 등기 원인에 뭐에요 약종과 특약이 있을 때는 써요 약종과 특약이 없으면 안 써도 되고 그러면 약종과 특약으로 쓰게 되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존속기간이라든가 땅 사용료 지르라든가 지급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223쪽에 거기 지상권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자 신청 절차 1번 신청정보 신청서라는 얘기에요 신청정보의 필요적 사항에서 거기 지상권의 설정 목적 있죠 목적 목적 동그라미 설정 목적 동그라미 범위 동그라미 치고 이건 반드시 써야 될 내용이다 일단 이번에 그 지금 뭐에요 여러분 입문 과정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요 목적 범위를 꼭 써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거기 2번 신청정보의 임의적 사항은 이렇게 등기 원인에 동그라미 치고 등기 원인에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로 지급식의 약종이 써 있죠 등기 원인에 약종이 있다면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하여야 한다 그건 약종이 있으면 꼭 써야 돼요 약종이 없다면 기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개념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거기 몇 페이지에 그래서 거기 200 이런 거 있죠 거기 문제 15-1에 문제 있는데 답이 3번이라 됐는데 왜 그렇게 써있냐면 분필 뒷길을 거치지 않으면 일필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왜 분할하지 않더라도 범위를 정할 수 있으니까 범위를 정할 수 있으니까 그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이 부동산의 일부만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 지상권 등기가 가능하다 그 얘기에요 그렇게 이해해 두자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255쪽에 지역권 얘기 나오죠 그것도 조그맣게 별표해 드시고 그냥 의인은 민법식 배우세요 뭐라 그랬어요 지역권을 일종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자기 토지는 유역지라고 하고 남의 토지는 승역지라고 왜? 승낙해하니까 승역지죠 통양을 하라 물을 끌어들이는 인수다 아니면 관망대 관망이다 관망 그래서 거기 넘겨보시면 그래요 거기 256쪽에 그 쌍가립원 신청 절차 그래서 자 반드시 등기 자 어디에는 신청서에는 뭐에요? 자 일단 목적과 범위 쓰죠 근데 이제 뭐에요? 유역지 표시 승역지 표시 해요 자 어디에다가 유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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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등기부에는 유역지가 지우권이라는 등기를 해야 되고 승역지에는 뭐에요? 승역지 유역지 표시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보통 뭐에요? 유역지 표시 있죠? 유역지가 유역지가 어디 있는거냐 유역지가 그 다음에 자 물론 뭐에요? 승역지가 어디 있는거냐 왜? 당연히 뭐에요? 유역지하고 승역지 표시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등기 뭐라고 등기 뭐에요? 목적이 뭐냐 남의 땅을 왜 이용하느냐 인수냐 간망이냐 통행이냐 범위는 뭐에요? 범위는 이게 뭐에요? 이게 전부일 수도 있고 뭐라고 일부일 수 있는데 그 일부일 때는 꼭 뭐에요? 도면을 그려내요 도면을 어디 일부를 쓰는지 도면을 그려냅니다 마찬가지에요 범위가 모일 때는 일부일 때는 있죠? 전부일 수도 있고 뭐라고 일부일 수 있는데 만약에 모일 때는 일부일 때는 뭘 그려내라고 도면을 그려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신청 절차에 유역지 표시 있죠? 그 다음에 어디 지역권의 설정 목적과 뭐라고 범위를 기재한다 이제 그런 얘기에요 범위 기재한다 그 다음에 등기는 뭐에요? 등기는 이미적 기회사항 중에서 이 지역권은 특약으로 인수지역권 물을 끌어들때 어디 가용으로 이 승역지에 20% 주고 유역지에 뭐에요? 80% 준다 아니면 여기 80이고 20이다 라는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따르고 등기 실행 있죠? 등기 실행 등기 실행은 등기 실행은 어디다 하느냐 하게 되면 당연히 뭐에요? 이게 유역지고 이게 승역지라면 이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1번 무슨 등기 1번 이렇게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요 설정 그래서 항상 뒤에 설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뭐에요? 그 설정 등기는 2사람이 계약매구 하는 거니까 승역지 등기부 해야 하고 이 유역지 등기부도 지역권을 갖고 있으니까 1번 뭐라고 유역지가 자 뭐라고 지역권이다라는 등기를 한다 유역지가 지역권이다라는 뭐에요? 등기는 이건 직권으로 해요 직권으로 항상 뒤에 뭐가 붙어있으면 설정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계약매구 하는 곳이다 그렇게 봐주지 않죠 계약매구 자 그래서 거기 257쪽에 승역지 지역권 설정 등기라고 설정 줄 치세요 그래서 승역지를 관할하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뭐라고 이거 신청하며 승역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 무슨 등기 한다 설정 등기를 한다 설정 등기를 한다 설정 등기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음 그래요 여튼 그래서 거기 자 그 밑에 걸 볼 거 없고 어 설정 등기는 승역지 등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자 어디에 타인의 토지나 타인의 건물에 대해서 어 이용하는 권리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필요성이 전세권은 비록 용익물건이지만 담보물건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뭘 써야 돼요 예 전세금이라고 하는 걸 꼭 써야 돼요 전세금 자 물론 전선제주 했을 때는 전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당연히 설정 목적이에요 왜 땅 위에다가 뭐에요 맨 땅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해 설정 목적이에요 근데 전세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계약을 맺을 때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을 하는지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하는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 설정 범위 설정 목적이 아니라 어 목적은 없고 그냥 우리 자 어디 등기부를 보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자 어디 보시냐면 258쪽에 위에 그 요역지 자 요역지 뭐에요 요역지 예 그리고 나서 등기부를 보면 거기 위에 보면 승역지 표시하죠 어 승역지 표시하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요 당연히 자 승역지가 어디 있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법에서는 요역지 표시 승역지 표시를 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목적과 범위 있죠 어 목적과 범위를 이렇게 따로 써요 목적을 위에 쓰고 범위를 아래 쓰고 근데 이 전세권의 등기부를 보면 자 어디 보시냐면 자 이제 260페이지를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그 260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 그 등기부 예 그랬죠 오른쪽에 보게 되면 전세금을 쓰고 밑에 범위만 있죠 그래요 뭐가 없어요 목적이란 말이 없어요 왜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토지 등기부 건물등기부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은 자 토지고 건물은 건물이니깐 설정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목적인 범위라 그래요 그냥 범위라고 쓰기도 하고 목적인 범위라고 표현해요 전부면 전부고 일부는 일부라고 쓰면 돼요 일부일 때 뭐에요 도면 그려내야 되고 건물일 때는 건물돌면 토지일 때는 토지에 있고 지적도 있죠 도면을 그려내야 돼요 자 그래서 전세금과 범위 있죠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은 뭐에요 등기 원인에 등기 원인이 뭐가 있을 때 약종과 특약이 있죠 전전세금지 양도금지 특약이 있죠 그런거에요 그래서 여기 자 몇 페이지에 다시 그 250 뭐에요 259페이지에 258페이지 밑에 전세금은 전전세금 있죠 그 다음에 목적인 범위에요 설정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목적은 거의 없어요 그냥 범위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은 등기 원인에 존속기간 위약금 배상금 나오죠 그래요 이런 약종이 있을 때 기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요번 시간에는 그냥 뭐에요 뭐가 나오면 용익물건이 이게 나오게 되면 무슨 물건 용익물건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지상권 지옥권 전세권 용익물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 뭐에 대해서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에요 등기할 수 있지만 권리 지분은 뭐하지 못한다 등기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뭐도 안된다 중국 등기 안된다 중국 왜 배타성이 있어요 특히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남위 부동산을 점유를 하기 때문에 자 점유하는데 동일 부분에 대해서 1순위 지상권 2순위 지상권 그런게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 얘기하는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필요력 사항이 뭐냐면 지상권의 목적 범위 지역권의 유역지 승역지 목적 범위 전세권의 전세금하고 뭐에요 그 범위 있죠 그게 필요적이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별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 신경쓸거 없고 어 넣으시면 왜 임차권은 여러분 자 민법상 주택인자차 보호법 있죠 어 그런거 다 배우세요 배우시니까 오늘은 뭐 신경쓸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볼사항이 뭐냐면 거기에 264페이지 저당권이죠 그래요 저당권 담보물건 뭐에요 저당권에요 이 저당권인데 이 저당권은 뭐에요 일단 객체를 보면 객체 이 용익물건하고 반대에요 용익물건하고 반대 용익물건하고 반대 용익물건하고 반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절대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되지 않는다 그랬죠 절대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저당권에 뭐에요 효력은 전부까지 미치니깐 절대 일부에 대해서는 할 수 없어요 반대 그 다음에 지분에 대해서는 가능해요 지분 가능해요 왜요 지분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위권 보존 등기 공유자 갑의 2분의 1 공유자 의리 2분의 1 있죠 그러면 자 누가 갑이나 의리 이 사람들이 뭐에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 등기부상에 1번 갑의 2분의 1의 뭐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일부 전 등기도 가능하고 지분에 대한 저당권 등기가 가능해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절대 부동산을 뭐에요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고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안되지만 지분은 가능하고 뭐가 가능해요 중복 등기 가능해요 중복 등기 왜 저당권자는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이렇게 뭐에요 이렇게 중복 등기 가능하다 부동산에 점유하지 않으니까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 그럼 똑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객체를 봤으니까 그 다음에 볼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그 신청서의 필요적 해상이 뭐냐 필요적 해상이 그래서 항상 저당권 등기 할 때는 필요적 사항이에요 자 필요적 사항 뭘 써야 돼요 필요적 사항 자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채권에 채권에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근저당권이 뭔지는 민법 시간에 제대로 배우세요 이걸 꼭 쓰지 않으면 등기를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돈 빌려가는 사람이 누구냐 채무자 있죠 채무자 PC 이거 반드시 써야되세요 안 쓰면 뭐에요 등기 할 때 그거 안 써내면 등기를 아예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물론 임의적 사항은 왜 그럴 거 없어요 왜 필요적이 아닌 거 다 임의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변제기 이자의 발생기 원금과 이자의 지급 장소 있죠 그런 거 그게 다 뭐라고 다 임의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264페이지에 그 채권의 채권 최고액 자 그 니은 번에 채무자 표시 있죠 채무자 표시 그 다음에 저당권의 목적이 권리일 때는 이게 건데 뭐에요 저당권의 객체가 아 소유권이 객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가 객체라고 소유권이 객체일 수도 있고 왜 저당권은 글자가 세 글자니까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에요 전세권이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당권의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에요 등기회 할 때는 자 을구에 있는 그 부동산의 을구에 있는 이 접수번호 몇 번 지상권이 대상이다 이제 그렇게 권리표시하라 이제 그런 얘기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265팬이 여기 쌍 가려서 한번 등기 실행 나오죠 등기 실행이 나와요 등기 실행이 나오는데 그 등기 실행은 음 등기 실행은 만약에 소유권이 대상이라면 당연히 어디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1번 1번 소유권을 줬는게 값이 딱 이러면 돈이 필요하면 1번 무슨 등기 저당권 등기를 항상 뭐에요 항상 이렇게 주등기로 해요 그 지상권과 전세권이 대상이라면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1번 뭐에요 지상권 설정 등기가 돼 있죠 이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자기 지상권을 남이 땅에 나무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이 땅을 이용해서 나무 키우고 있으면 그 수목이 있죠 그럼 나무가 다 뭐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 돈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지상권자한테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거에요 그래서 1-1번에서 1번 어디에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뭐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 이게 가능하다 이건 부기등기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기 자 265페이지 그 쌍가루 3번 등기 실행 나오죠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이 대상이면 주등기에 의하고 대상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면 무슨 등기 한다고 부기등기로 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에요 어 자 그래서 더 자세한 거기 변경이나 이런 내용은 언제 여러분 자 심화 과정 할 때 다시 할 거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70페이지 뭐가 있어요 권리질권이라고 하는게 있죠 일단 용어 정도만 이해해보자 권리질권이 뭐냐 이 권리질권 이 권리질권은 그런 거에요 우리 대표적인 권리질권은 만약에 뭐에요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권리질권이 뭐냐 권리질권은 자 누가 갑이란 사람이 자기가 자기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죠 이게 바로 전당권이에요 자 그러면 갑이란 사람이 뭐에요 갑이란 사람이 자 돈이 필요하면 자기 뭐에요 책이나 금반지나 이런 거 있죠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 우리가 이걸 입질한다고 그게 바로 질권이에요 금반지를 뭐에요 금반지를 맡기고 돈을 빌려 쓰죠 그게 전당포에다 돈 빌려 쓰는 거에요 그거에요 그게 바로 질권이에요 질권이다 동산 질권 동산 질권 근데 자 근데 뭐에요 자 만약에 갑이 무채재산권 발명특허권이 있어요 발명특허권이 있는데 항상 뭐에요 뭘 발명하면 돈이 없으니까 생산 물건을 생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어디에서 대기업에 술상부가서 너 돈 없이 못 만들지 우리한테 팔아라 우리가 만들겠다 그래서 팔게 되니까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자 갑이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권리 있죠 권리 권리를 무채재산권 자 발명특허권을 담보로 만약에 제공한다 치자니까 그걸 우리가 뭐에요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그래서 자 동산 질권이 아니라 권리집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부기등기로 한다는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뭐에요 우리나라는 권리집권 중에 이런 식으로 자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이 저당권자가 일단 뭐에요 이 저당권자는 물권자에요 자 그런데 이 의리란 사람이 채권액이 뭐에요 자 1억 2천이에요 누구한테 갑이란 사람한테 우리 1억 2천 빌려줬죠 변제기가 돌아오게 되면 돈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의리란 사람이 갑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권리에요 그럼 의리 갑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우리가 뭐라 하냐 하게 되면 하여튼 특정한이니 특정이니 특정한 사람한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해요 그게 바로 뭐에요 그게 바로 채권이야 이 채권이라는 게 뭐에요 돈만 채권하기로 그러지 않아요 요구하는 권리는 다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리고 이 의리 갖고 있는 이 채권을 있죠 이 채권을 누구한테 이 병한테 담보로 제공해요 내가 갑한테 1억 2천 받을 돈이 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채권을 이 병한테 담보로 제공하면 이 병이 을한테 돈 빌려주고 여기다 1-1번 1번 뭐에요 1번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질권이다 이게 저당권부 질권이에요 그래요 그게 바로 이제 권리지권이에요 그래서 항상 권리지권은 저당권등기 아래 항상 주등기 부기등기로 해요 부기등기 항상 권리지권은 저당권이라는 주등기 아래 항상 뭐라 한다고 부기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272페이지 이제 거기 변경등기겠죠 변경등기 나오는데 뭐하는 거에요 앞에서 다 이제 그 자 좀 설명한 거에요 변경등기는 우리가 뭐에요 자 그 중요한 게 그런 거에요 이게 단독으로 하는 건지 이게 공동으로 하는 건지 단독이냐 공동이냐 아니면 뭐에요 주등기냐 부기냐 그걸 따져보는 거에요 그걸 따져보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에요 그런 개념만 일단 이해해 보시면 이런 거에요 이 변경등기라는 거 아까 그랬죠 어디에 등기부상에 각종 권리등기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등기부에 자 각종 권리등기 하죠 그러면 우리가 표지예부가 있어요 표지예부 등기부상에 뭐가 있고 표지예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음 근데 뭐가 있어요 울구가 있어요 일부가 있어요 일부가 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에서 여기 표지예부에 자 표지예부에 1번 충청도 100 답 면적 500제곱미터 있죠 500제곱미터 자 그러면 자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1번 어 소유권 갑 이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어 자기 땅에다 집 짓죠 그럼 대장을 일단 뭐에요 바꾸고 대장을 첨부해갖고 2번 자 어디에 이 네 가지 사이 중에 소재 지번 면적 그죠 지목이 답이잖아요 여기다 집 짓으니까 답을 대로 고치는거에요 일부가 후발적으로 뭐에요 후발적으로 실체 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요 왜 어디 공부사 이 대장 등기부에는 답으로 됐는데 집 짓니까 실제적으로 뭐가 됐어요 대가 됐죠 고쳐야 되겠죠 그게 변경이에요 변경 경자가 뒤에 있으니까 후발적 사유다 항상 뭐라고 이 소유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해요 몇 개월의 의무가 있어요 1개월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소관총이 촉타하니깐 과태료는 없어요 그 다음에 언제나 뭐로 해요 언제나 주등기로만 해요 이게 중요한거에요 그래서 거기 어디에 271페이지에 부동산 표시변경 이게 써있죠 표시변경 그래서 거기 272쪽에 보면 거기 기어 소유자의 단독인청 출시세요 소유자의 단독인청 소유자 많이 하는거에요 1개월의 의무가 있고 우리 간평문제 한 7년 전에는 2개월이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1개월이다 1개월 그 다음에 니은번에 출시세요 대장 등록 변경의 선처리 대장을 먼저 고치고 나중에 등기세에 와서 후 변경 등기에요 변경 등기를 먼저 하고 대장을 고치는게 아니라 뭘 먼저 하고 대장을 먼저 고치고 등기하는 곳이다 그런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213페이지 맨 후에 등기 실행 있죠 뼈대만 보자 뼈대만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거에요 언제만 뭘 한다고 언제나 주등기로 해요 번호가 1-1번 그런거 없어요 항상 1번 2번 이렇게 언제나 주등기로 해요 자 그것까지만 보시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 넘기시면 자 어디에 이제 쭉 넘기세요 넘기시갖고 자 대지권 변경이 필요 없고 거기 282페이지 권리 변경이라는거 있죠 권리 변경 권리 변경이 뭐냐 이게 그래 1번 자 1번에서 무슨 등기 저당권 등기가 되어있어요 채권액이 1억 2천이에요 채무자가 자 이렇게 채무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채무자가 소유자 갑이에요 변제기가 언제냐 이 변제기가 뭐에요 변제기가 언제에요 변제기가 예컨대 만약에 뭐에요 2000 몇 년 21년 자 11월 뭐에요 16일에요 얼마 안남았죠 권리자가 누구에요 을이에요 그럼 갑과 을이 다시 만났어요 재계약을 해요 재계약을 한다는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갑이 을한테 요구합니다 내 돈이 필요하니까 한 3천만 더 빌려줘갖고 1억 5천을 하자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을이 갑한테 얼마를 3천을 더 빌려준거에요 그 3천을 더 빌려줬으니까 을이 뭐에요 갑한테 요구해요 야 남들이 보면 1억 2천으로 아니니까 내가 너 3천 더 빌려줬으니까 고쳐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 얘가 권리자가 되고 얘가 음무자돼서 이렇게 1 다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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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권에 뭐에요 1번 전환권에 변경 등기 해서 원인을 재계약이에요 얼마로 바꾸는 거에요 1억 5천으로 바꾼다 이제 그 얘기에요 그죠 상상 다른건 다 단독 신청이에요 근데 뭐만 권리변경만 공동해요 그래서 일단 거기 2번 신청 절차 공동인청이라고 써있죠 공동인청 그 얘기에요 그 다음에 자 권리변경 등기시내 권리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없거나 이해관계는 3자의 경우 3자가 있는 경우에 신청서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분을 첨부하면 뭐한다고 부기등기한다 써있죠 부기등기 이렇게 뭐에요 이해관계가 아예 없을 땐 부기등기 하는거에요 근데 이해관계가 생겨서 좀 어려워요 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설명만 좀 반복적으로 나중에 들으면 돼요 이해관계가 생겼다 아니기 이해관계니 무슨 얘기에요 갑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 병이란 사람한테 또 저당권 설정 등기 해갖고 얼마를 빌렸어요 1억을 빌렸다 아니기 1억을 물론 뭐해요 여기 번호가 몇 번이고 2번이고 그러면 당연히 뭐에요 당연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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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에 무슨 등기 하는데 변경 등기 해서 그죠 원인을 재개하고 그래갖고 얼마로 1억 5천으로 만약에 바꾼다 치자 는게 그럼 과연 이거를 무슨 등기를 할 것인가 는게 그러면 얘는 갑이란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1순위가 1억 2천을 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만약에 4억이면 1순위가 1억 2천 가져가고 1억 8천 남으니까 나중에 2순위 내가 1억은 충분히 받겠다 생각하고 뭐 했어요 돈 빌려줬어요 근데 이 변경 등기를 뭘 하면 부기 등기를 하면 주등기 따르니까 을이 생각하지 못하는 얼마에 자 3천만원에 뭐에요 불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의가 있으면 부기 등기고 없으면 뭘 해야 되요 얘보다 후순이 3번 주등기로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자 282피션 맨 아래 권리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가 원칙이나 등기상 이해가 있는 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보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로 한다 주등기 이렇게 주등기로 할 때는 뭐에요 이거 지우면 안되죠 부기 등기 할 때는 지워도 돼요 왜 부기 등기 부기 등기는 주등기 따르니까 근데 뭐에요 주등기를 할 때는 지우면 안되지 얘가 1순위죠 얘가 1순위 1억 2순위고 자 변경 등기 뭐에요 이거 변경 등기가 3천만원 있죠 3천만원 이 3천만원 이게 뭐에요 이게 3순위니까 지우면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 변경 등기는 음 저 하나 더 있죠 거기 283페이지에 등기명인의 표시변경이라고 하는게 있어요 등기명인의 표시변경은 예컨대 이 갑이란 사람이 서울특별시 관악골심민동 백번지에 살다가 자 살다가 어디에 예컨대 일산 뭐였죠 고향시 있죠 고향시 그 동구 정발상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에요 이 주소지 일부가 바뀌는거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중에 1-1번 1번 갑이란은 등기 뭐에요 명인의 무슨 등기 명인의 뭐에요 표시변경등계에요 변경등계에서 자 경기도 경기도 고향시 뭐에요 고향시 동구 정발상동 110일로 이사갔다 하니까 그럼 당연히 일부만 지면 되죠 그래요 이게 명의자의 표시변경이에요 딱 하나는 뭐라고 단독인청이에요 무조건 단독인청이고 언제나 무슨 등기하고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이게 중요해요 부기등기 언제나 부기등기하는거에요 단독인청이고 그래서 거기 권리변경등기 있고 거기 283쪽에 등기명인의 표시변경등기 나오는데 넘겨보시면 284쪽에 거기 단독인청 동그라미 치고 단독인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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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래아래 디귿번 등기실행 나오죠 등기명인의 표시변경은 부기등기에서 등기할때는 변경전 등기상의 말소를 표시한다 이렇게 지워라는 얘기에요 고쳤으니까 부기등기는 주등기 따르니까 여기 경기도 고양시 동구무라고 정발산동으로 이사왔다 이제 그런 얘기에요 명의자의 표시변경이다 이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변경등기는 이거 따지는거에요 단독이냐 공동이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그 얘기에요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변경은 단독 주등기 명의자의 표시변경은 단독 부기등기 이 권리변경등기만이 공동기다 공동기고 부기등기가 원칭인데 이해관계를 승낙서와 판결서 이승판 없죠 이해관계를 승낙서와 판결서가 없으면 주등기로 하라 그 얘기에요 고런제 신청 절차의 기본 개념들이 여기서는 중요한거에요 자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정리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죄니 적 Shopify 쟨